다시 이야기해주면 감정은 첫 번째 아래는 누울이라는 거. L-U-R-U-L-E-R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먼저 자각하라는 거예요. 자각.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레크로나이저. 두 번째 뭐냐면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네 번째가 뭐냐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게 조절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절, 바로 감정의 조절을 다른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로 보라는 거예요. 기술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술로 보면 이게 기술이라면 몇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면 뭐냐면 기술이라면 완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도. 완성하는 점점 낮에는 이게 뭐냐면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달인이라는 말을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내가 오늘 첫 번째 전달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감정은 감정은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뜨거운 거예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감정 상태는 덜 불이기 때문에 붙었잖아요. 붙었으면 이 불을 지른 이 사람은 불을 못 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불이 붙었어요. 이제 금방 그림을 보여줄게요.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샬라샬라 하다가 불꽃이 붙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수를 해갖고 격한 말을 했어요. 내가 불을 찔렀어요. 내가 제어를 못하잖아요. 불꽃이 번졌으면 여기에 제 3인칭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3인칭 관점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3인칭 관점이 보면 자네가 그럴 수 있나 이 관점을 빨리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되고 싶은 나요. 되고 싶은 나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오는 게 숱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 누가 해결했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꽃은 순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순간이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순간에서 일어난 이 불꽃을 순간이 제어하는 그걸 이 3인칭 관점을 순간적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인이 되려면 순간의 순간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이런 걸 예술이라 해야 돼요. 그럼 순간은 이거는 불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럼 불꽃을 끄는 것도 순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이 2번의 이론의 내과학적 월통 강의는 그러면 이 저자도 전문가니까 분명히 그러면 감정의 기원은 뭐냐 이거예요. 진화적으로. 이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접근하고 회피라는 거예요. 접근과 회피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하겠잖아요. 그래서 접근은 쾌감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회피는 바로 통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고통이 되고 이게 고뇌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붓다가 위대한 거는 이걸 이 통증에서 시작한 생리적 문제를 진리의 차원까지로 성화시킨 지구상의 유일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뇌까지로 고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접근과 회피는 접근과 회피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에서는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게 지나간 점에서 빨리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접근과 회피를 이야기를 해요. 핵심으로 이 저자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순간에서 순간에서 순간을 불러오는 요겁니다. 순간에서 순간을 불러오는 건데 다른 버절로 이야기해 줄게요. 뭐냐면 손흥민이가 왼발로 킥을 탁 차는 그 장면을 이런 비주얼로 해보세요. 공을 딱 잡고 잠깐에서 면부터 하면 안 돼요. 그 공을 딱 잡는 게 순간이요. 그 순간에 터닝을 해야 되잖아요. 허리를 탁 돌려서 왼발로 탁 차버리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이 잠깐 머무리면 덜붙이 번져가요. 그러면 골키파가 그걸 읽어버리고 방어하고 있어서 위치를 이동을 해버려요. 위치하는 정의로 옮겨요. 그러면 막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순간에서 순간을 이동해요. 발인들은. 상대가 낌새를 몬채게. 이 점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이가 왼발 탁 차서 집어넣는 거 보면 예술에 가깝습니다. 탁 태우고 그냥 틀어요. 터닝해요. 그러면 터닝한다는 것은 순간적 멈춤이 있어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데 순간적 멈춤이라는 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술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에서 예술이 나왔습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예술에서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에서 예술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면 예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테크닉이 예술보다 나는 더 위대. 보통 최재석 교수도 항상 예술이 테크닉보다 더 위라고 보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사관을 보면 테크닉이 나온 게 테크닉이 인류를 전면에 나온 게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철학적 함정사고의 다음 버전이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 더 위대한 것은 테크닉은 지극히 무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뭘? 지극히 무심한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테크닉의 본질은 합리적 사고가 없어진 겁니다. 합리적 사고 대신 테크닉은 본질이 뭐냐면 무심한 마음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면 다동성의 세계입니다. 우주하고 만납니다. 글로 가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반향입니다. 순간에서 순간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순간에서 순간이 그건데 이 순간은 모멘텀이고 이 순간은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 모멘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접근과 해피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정지가 정지 스탑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걸 내가 세 번째로 이야기할게요. 이 책을 이해하는데 이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가 스탑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스탑을 이해하시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스탑입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스탑을 할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걸 보조선임이 진심직설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진심직설에서 마음을 닦는 방법이 열 가지로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작 단계가 각찰입니다. 두 번째가 휴열입니다. 세 번째가 민심, 존경, 존심, 존경 쭉 해가 열 가지로 나갔는데 마지막에 내외, 투출 이렇게 나갑니다. 40년 전에 봤던 책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워낙 그때 가슴에 남아요. 그게 첫 번째가 각찰인데 이거는 각찰은 뭐냐면 반티불이 반짝하는 그 순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조선임이 일본 각찰하고 마지막에 내외, 투출 모든 게 전체가 완전히 다 깨닫는 이 순간하고 각찰이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각찰만 하시면 돼요. 훈련은 다른 겁니다. 각찰만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일어났구나. 일어났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불이 꺼져요. 불을 끌 때 일어나는 순간 그냥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또 내가 됐잖아요. 이렇게 놀라면 이거는 접어져요.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많은 거 있다고 생각하면 또 놓친 사람입니다. 불꽃. 불꽃을 끄는 방법은 불이 켰을 때 덮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각찰입니다. 그거는 손바닥 하나로 끝날요. 눌러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나면 뒤 감당. 그 다음에는 엄청난 수준을 해야 돼요. 제3자를 불러오고 전지적 관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를 낸 그 배경 근원적 모든 걸 처리해야 되고 너무나 다단계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때는 벌써 빌딩은 건물은 다 타고난데요. 제 밖에 없어요. 제 때문에 뭘 찾으려고 그래요. 일어났을 때 덮어버려야지. 됐나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내가 오늘 1단계, 2단계, 4단계 마지막에 스탑이 이 책을 가장 핵심은 스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책의 저자는 설명을 아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대가가 뭐냐면 생명체의 진화에서 가장 탁월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스탑입니다. 기억납니까? 작년도 이야기했던 네. 뭐죠? 그게 먼저 얼어붙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절지 동물부터 메뚜개에서부터 인간까지 위험한 상황을 벌어지면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단계 가장 위대한 단계는 멈춰버립니다. 죽은 척 해버립니다. 얼어붙어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 한 몇억 년 걸쳐서 진화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얼어붙는 걸 풀면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오케이? 접근 회피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은 또 근본적인 단계는 얼어붙는 겁니다. 그게 스탑입니다. 그걸 불교실은 놔 버려라. 반짝하는 순간 보라. 각찰하면 휴일은 따라옵니다. 각찰을 잘하는 사람은 놓아버리는 건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연세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각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또 다른 버저를 이야기할까요? 네. 초발심식 변정각이라요. 오늘 불교의 조금 드릴게요. 처음 깨달은 순간이 처음 내가 발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오르동안 깨달음을 추구했던 그게 첫 순간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조금 곁들어 해설을 드리면 생명진화 전체에서 가장 모든 생명진화 쓰는 위험해피 불이 난 사건을 하는 경우는 스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해피입니다. 해피 다음 단계에서 하신 접근입니다. 대부분 심리학 쪽에서는 대부분은 접근 해피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아니요. 스탑 단계고 궁극적으로 훈련해야 되면 스탑입니다. 자스더 스탑. 그럼 다 해결돼요. 오케이. 방아수 안 땡기는데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방아수 땡기라고 하면 방아수 땡기기 전에 스탑해버리라. 진짜 그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스더 스탑.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럼 자스더 스탑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도 물이 다 알죠. 하나 둘 셋 헤아리라는 겁니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올라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원투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어 봐야 돼요. 원투설이 그다음에 심호흡 심호흡하고 하나둘 카운터하라고 수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돗이 들은 그 이야기가 생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뭐냐면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가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체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체온을 떨어야 되는 이유하고 같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만나요. 왜 열대야 되면 왜 사람이 잠을 못 자느냐. 잠을 못 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체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열대야 되면 뭔 잡니다. 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저는 요즘도 체온을 낮춥니다. 잠을 청하려면. 오르르 떨다가 졸니다. 왜 졸하는 줄 알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졸아요. 졸면 스탑해요. 죽어요. 됐나요? 이거는 동물 모든 생명현상의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안정점을 늘어가려면 체온을 낮춰야 돼요. 체온을 낮춰야 돼요. 수면은 간단합니다. 수면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는 방은 18도 나와 있어요. 온도 낮추셔야 돼요. 자는 방에는. 뜨뜻한 물을 샤워하고 자면 잠이 잘 온다 하죠. 그거는 해석을 달리하셔야 돼요. 뜨뜻한 물을 샤워를 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짧은 시간에 체온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잠이 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찬바닥에 한 10분 누워 있어요. 힘들 정도로. 그럼 오도독 떨려요. 그때 참아야 돼요. 오도독 떨리니까 그냥 견뎌보세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몸을 웅크리게 돼요. 웅크리면 곧장 잠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락하고 만나요. 됐나요? 그래서 연락하고 물량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우주적 법칙에 종속이 돼요. 우주적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연락학 법칙. 나는 진짜 제가 이 감정에 대해서 하면 연락학부터 먼저 적용하고 싶어요.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시적 상태에 연락학은 두 개의 파라모티가 가장 중요해요.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압력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걸 정신적으로 정신적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같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멘탈 스테이터는 연락학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온도하고 압력. 오케이? 거시적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온도하고 압력을 우리는 거시적 평균값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보가주 수만큼 많은 분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가 시간에 대한 무지를 불러왔다고 내가 옛날에 우주론 할 때 많이 하겠잖아. 스탑을 하게 되면 왜 문제가 해결되냐면 스탑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이게 망고의 방법입니다. 왜 목소리를 낮추냐면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작년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루는 칠수로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자꾸 올라가게 돼요. 대화가 왜 자꾸 실패하냐 하면 대화가 자꾸 말이 세져요. 그래서 세지면 중간이라도 한번 스탑을 하면 스탑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감정의 사각형 내가 오늘 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 1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감정의 사각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의 사각형 내가 만들어봤어요. 이거 하나는 감정의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조절이에요. 조절. 감정의 조절이에요. 조절인데 이거는 네 가지 팩트가 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좋아요. 이게 모듈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식을 하고 네크나이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고 그게 분류입니다. 꼬리표를 붙이고 그 다음 표현하라고 그랬죠. 조금 빨리 자 그럼 대화의 사각형은 뭐냐 대화의 사각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혜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항상 대화는 내가 뭘 얻을 거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자 그래요. 대화는 혜택을 하는데 혜택의 사각형에서 가장 처음에 이거 자꾸 오류빠지는 거냐 한번 조개할게요. 대화는 전환 전환이냐 지지냐 뒤에 설명드릴게요. 전환이냐 지지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도권 문제고 세 번째는 자기 언급 문제고 그 다음에 쾌감 중추 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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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 자 오늘 대화 이 편을 간단히 마무리해 드릴게요. 대화에서 전환이냐 지지이냐 요게 했는데 요건 다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전환용을 쓰느냐 지지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욕심 땀을 그래요. 그러면 대화를 잘하려면 지지를 보내야 돼요. 대화는 게임의 룰이 상대가 이기면 이 대화는 잘한 거예요. 됐죠? 자기가 이기면 실패하는 대화입니다. 자기가 항상 대화를 이기면 상대는 반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인강 깨져요. 자기가 져주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가 하는 대화를 계속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야 되는 관계어가 있습니다. 대화 때 저도 관찰해보는데 대화 때 설적 전환을 시킬 때 쓰는 대화가 그러나 이건 너무 드러났겠다며 오히려 그런데 그런데를 많이 써요. 그러나 그런데를 쓰면 안 돼요. 간단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지지를 하는 대화는 그리고를 썼어요.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졸졸졸 이야기하잖아요. 딱 덮고 있다가 그래 그래 그리고 어떻게 됐어? 개기 좋은 대화예요. 상대가 계속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라고 끼에 들어가는 것은 대화의 주류를 내한테 끌고 오는 행위예요. 관계사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대화 중에 그러나 그런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딴지를 그러겠다는 말입니다. 됐죠? 대화란 게임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길라 하는 방은 반드시 입니다. 대화는 무조건 하고 상대가 계속 말하게끔 이깁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상대가 계속 말하게끔 끊어지면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 가장 좋아요. 빨리보면서 그리고 해보세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지. 됐나요? 써보세요. 개기 효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는 쓰면 안 돼요. 가급적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드러났겠다면 그러나는 안 써요. 배고 그런 데라고 말 써요. 처음 들으면 그 말 써도 되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라는 말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에 덧붙여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살짝 돌아요. 살짝 옆구리 찔러서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리고 이야기해봐. 그리고 뭐야.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게 다음 뭐야. 최고 좋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게 대화나 감정을 기술로 기술로 보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면밀히 하나나 카운터가 볼라는 관점은 대화를 감정을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자만이 이런 팩타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환용 전환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 이걸 쓰지 말하는 거예요. 지지가 바로 뭐냐면 그리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이걸 계속하면 상대가 신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상대가 신바람 나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거든요. 저 사람 다 이야기 해줘요. 됐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 솔직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대화의 여기 주도권하고 연결될 쪽 자기 언급을 하는 이거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빼야 되는 말은 그러나 그런데 하고 더 조심해서는 나란 말을 빼야 돼요. 내가 보니까 어떻다 이 말을 빼야 돼요. 이게 바로 주관이잖아요. 주관을 하겠다는 건 나란의 시점이요. 바로 주도권을 왕창작에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글립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저는 옛날부터 훈련을 좀 했어요. 나는 이란 말은 진짜 조심했어요. 내가 딱 쓸 때는 내가 알아요. 먼저 조심해서 일단 말은 간단히 나는 이란 말 주호를 빼버리세요. 나는 이란 말 대화에서 그거는 뭐냐면 내한테 일어난 디테일한 상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이야기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대화는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전달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주도권이나 상대를 호응을 해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언급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내 쾌감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단점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점을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은 손해보다 쾌감 중추가 더 흥분되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온도가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요. 목소리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관점을 갖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내 아는 사람한테 내가 올라갈 때 조금 신호를 보내달라 그래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조금 봐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 속성이 말을 하게 되면 교감이 액티비이션이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만 해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말은 할수록 거칠어져요. 액센트가 들어가게 돼요. 이걸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스위치를 내놔줘야 돼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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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봅니까 오늘 공개 공유 자 그러면 이게 대화나 감정을 넘어서 갖고 이게 전체 생물학적인 문제다. 모든 생명체의 진화 전체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감정의 사각형 대화의 사각형 다음이 뭐냐면 생명의 사각형을 보여줄게요. 이거 완전 저의 이론입니다. 어디 쓸 때 인용하세요. 생명의 사각형 뭐냐면 생명의 사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사각형은 제가 봤더니 생명이라는 현상은 달잖아요. 항상성이잖아요. 이건 뭐 다 이건 생리학 책이 나오잖아요. 항상성이에요. 일정한 규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일정한 항상성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떤 조건들을 유지해 주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면 무슨 조건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조건이 자 이거는 내가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동이라는 거 하고 구성이라는 하고 두 번째 이걸 맞춰주는 거는 안정성은 안정성하고 유연성이라는 거 하고 세 번째 맞춰주는 거는 이 유동성 이거 맞춰주는 거는 뭐냐면 구체성하고 추상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맞춰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속도하고 정확도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서로 상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우리가 우리 생명체가 어떤 현상을 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해줄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합시다. 두부도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는다가 여기에 무슨 꽃이 있다 폈다 합시다. 그러면 대충 보면 아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각을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속도를 낮춰줘야 돼요. 반드시 속도하고 속도를 빨리면 실수를 해요. 위험해져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속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면 다른 명소가 날 잡아먹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상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생명현상은 이게 유지되는 어떤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속도하고 정확도가 이 범위 안에서만 항상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단순한 문제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처리해버리고 어려운 문제는 속도는 희생하되 정확도를 높여줘야 되고 이거를 틀레이드 오프 관계를 하는데 이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당연하죠. 안정성하고 유연성을 조절해줘야 돼요. 이 범위 내로. 그래서 이것도 이 범위 내로 조절해줘야 돼요. 그럼 안정적으로 가면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가면 창의성이 떨어져요. 됐죠? 스텝을 해줘요. 그럼 수명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럼 유연성으로 가면 유연성을 너무 펼쳐버리면 정신 분열이 되어버려요. 됐나요? 주의를 결핍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옵티마이저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는 안정적으로 가고 어떤 상황에는 그래서 고집 피울 때는 고집 피우고 이걸 아주 순간순간 그래서 이것도 순간순간이 나와요. 이게 거의 순간순간 조정해줘야 돼요. 그 범위 내로.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목표지향입니다. 목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 유연성으로 가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생명은 이 두 가지의 타협점 속에서 목표지향적 큰 거는 그대로 가고 세부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목표보다 중요한 거는 목표를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수정이 유연이에요. 그럼 목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좀비좀비서. 그래서 전체적 방향은 안 건드리고 안정을 유지하되 세부 상황에서 이거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하고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동으로 가는 게 바로 석관 반응입니다. 됐죠? 구성으로 가는 게 구성적 사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했죠? 구성적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게 다양성입니다. 석관하고 다양성은 상반입니다. 석관은 몇 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석관적인 게 너무 많아지고 고지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 석관하고 자동의 장점은 뭐냐 하면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됐나요? 효율이 높은데 이게 구성적으로 하면 이게 새로운 걸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석관이 너무 많아져버리면 그럼 새로운 쪽으로 가려면 구성을 해줘야 돼요. 다양성 이건 새로운 쪽으로 갑니다. 이걸 조절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게 타입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하고 추상적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가급적 저 같은 사고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많이 본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추상적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손에 집히는 게 없어요. 이거 잘하면 추상적으로 많이 가는 사람한테 한마디 던지는 게 뭐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손에 집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는 걸 엄풍농월이라고 해요. 이거 철학적 사고가 많아서 이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이건 기술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문제를 해결해줘요. 이 아들은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전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추상적, 구체적 이 사이에 최적화되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화 범위 속에 그 범위 속에 이 범위 속에 이 범위 속에 이 범위 속에 이게 유지되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사각형 그러면 이 생명의 사각형도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순간순간 조절해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절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감정의 조절이나 생명의 조절이나 대화의 조절이나 이게 다 조절로 가고 이 조절은 뭘 조절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압력하고 온도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주론까지 다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비스탄의 중력 때문에 다시 풀면 프레셔, 우주의 압력이라는 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주론에서. 그래서 이 압력이 우리는 압력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인데 팽창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에서 압력은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이 되는데 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리학 버전으로 오면 압력이 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강하면 짜부러져버립니다. 죽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형태가 유지가 안됩니다. 다 스트레스도 일정한 영역 속에서 동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없어도 안되고 많아도 안되고 모든 생명현상은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어는 순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 표 더 던지는 게 마지막에 모멘트 메타 모멘트 이 용어에 한 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의 예술입니다. 순간을 제어해야 돼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제어해야지 당기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각처럼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났구나. 그럼 일어났구나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항상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측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방관자는 관광객은 결코 날치를 볼 수 없어요. 바닷가에 있는 어린애들만 날치를 봐요. 걔들은 항상 예측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왜 예측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문제 바탕에는 컨트롤 제어가 있고 그 제어를 물리적 생리적 정해진 그 조건 속에서 제어를 해야만이 일정한 시간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 형태를 딱 고착시가 유지하는 걸 결정이라고 해요. 그걸 과학물이라고 해요.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일정하게 동적으로 유지하는 거 변화하면서 유지하는 걸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이는 요만한데 어른은 이만하잖아요.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 주머니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해했네요. 그래서 다시 동적 스테이트에 가는 항문으로 바뀝니다. 연력학으로 바뀝니다. 제어공학으로 바뀝니다. 동적 상태를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퍽 퍼져버리잖아요. 내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진물이 나오고 퍼져버리잖아요. 그게 형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정한 형태가 없어지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데 우주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걸 사물이라고 해요. 바위나 책상이나 자동차 가들은 영원히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걸 사물이라고 해요. 생물은 뭐냐 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형태가 변하면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려면 순간순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태의 역학입니다. 이 모든 게 다스전 하나로 다 기착됩니다. 스테이트 우주에는 상태밖에 없어요. 빠른 상태하고 느린 상태밖에 없어요. 그게 생리학 버전이 지금 스트레스고 대화하고 감정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상태의 조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빠르면 상대는 느리게 보여요. 내가 왕창 빠르면 상대는 바위처럼 고정돼 보여요. 됐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변하는 상태를 처리하는 그 변수가 엔트로피입니다.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엔트로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연락하기 그렇게 위대한 거는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엔트로피로서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상태의 거시적은 두 가지 파라멘토로 설명하는 게 열악합니다.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가 박수를 보낸 게 온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체온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라는 거예요. 온도가 바로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을 끄라는 거예요. Just stop. 방에서 당기기 전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화에서는 마무리할게요. 감정에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순간에 순간에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만 그 훈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대화에서는 뭐냐면 대화는 항상 내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모든 대화는 내가 얻어야 돼요. 얻는 걸 못 얻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 얻는 거는 다정함을 얻든지 사랑을 얻든지 돈을 얻든지 물건을 얻든지 선물을 얻든지 없는 거예요. 얻으려 하면 누가 줘요. 상대가 주잖아요. 됐나요? 상대가 주도록 해야 되지. 말로서 상대가 뭘 주도록 하는 게 대화입니다. 저는 많이 얻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꼭 진짜 생산적이요. 말 잘해갖고 선물 받고 말 잘해갖고 이야 이게 왜 이리 빨리 터닝 안 하고 그래 1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가 하면서 내가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황당하게 이게 딱 한 관점이 차였다는 거예요. 대화를 감정을 기술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토콜 마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져야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이겼을 때 상대가 많은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감정이 해소가 됐고 상대가 자존심이 올라갔고 상대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한테 뭘 주는 거예요. 대화의 게임은 지구상의 모든 게임을 뒤집은 게 그 게임의 룰입니다. 내가 져야 이기는 게 대화의 게임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것은 상태입니다. 우주에는 변하는 상대밖에 없고 내가 빠르면 상대가 느리게 보일 뿐입니다. 자 상태 기존의 감정의 가정의 고맙습니다.